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시 국방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오늘 임명했습니다. 신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1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습니다. 최지원 기자입니다.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시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습니다. 신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18번째 장관급 인사입니다. 앞서 야당이 신 장관의 과거 막말 및 역사관 편향 논란 등을 문제 삼으면서 여야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습니다. 이에 윤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6일까지 요청했지만 시안 내 채택이 불발됐습니다. 유 장관의 경우는 청문회를 치른 이튿날인 지난 6일, 여야가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. 주말인데도 윤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두 부처 모두 오는 10일에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. 신임 장관들이 국감을 치를 수 있도록 신속히 임명한 겁니다. 국방장관의 임명이 늦어지면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. 지난달 13일 단행된 2차 개각 인사 중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절차를 거쳐 임명할 것이란 관측입니다. 임명한 재가 직후 신 장관은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국방부 청사에서 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. 유 장관도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방명록에 문화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이라고 적었습니다.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.